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주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영어 기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긍정문 대 부정문. 긍정문이라는 것은 앞에 노란색 글씨로 쓰여진 것처럼 나는 일한다, 원한다, 즐긴다, 마신다,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문장을 긍정문이라고 하고요. 부정문이라는 것은 뭐 일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즐기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이런 말들처럼 뭔가를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총 50문장 같이 볼 건데 문장 보기 전에 기초 단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링크 나가고 있죠. 500단어 꾸준히 공부하시면 기초 단어 만드는 여기에 나오는 예문들 따라가신 데는 아주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핵심은 긍정문과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볼 거예요. 나는 잔다는 I slee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잔다. 자지 않는다는요 I don't sleep. 그래서 don't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비동사는 올 수 없고 일반 동사만 올 수 있어요. I don't sleep. 나는 공부 안 한다. I don't study. 나는 가지 않는다. I don't go. 이런 것처럼 일반 동사만 뒤에 올 수 있다는 거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랑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나는 그를 모른다. 이 말과 두 번째는 그는 나를 모른다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나는 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주어가 나는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는 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바로 보면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먼저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게 I don't know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I don't know. 그를이니까 힘 하시면 되고 그는 모른다라고 하실 때는 주어가 I가 아니고 시잖아요. 이럴 때는 doesn't로 바뀌어야 돼요. he doesn't know. don't가 doesn't로 바뀌고 나를이니까 me 이렇게 듣는데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바뀌어요. 3인칭 단수라는 거는 나는도 아니고 우리는, 너는 이런 게 아니라 제3자라고 그러죠. 제3자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걔네들은, 그들은 이거는 3인칭 단수가 아니고요. 그는, 혹은 그녀는, 그것은, 이것은, 저것은 이런 것처럼 제3의 대상이 혼자 있을 때, 그거를 주어로 쓸 때 우리가 그거를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해요.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올 때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don't를 doesn't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doesn't know me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 오늘은 don't와 doesn't를 구분하는 것은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긍정문과 부정문을 바꾸는 방법 위주로 볼 거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다음 또 컨텐츠에서 제가 이 부분만 또 다룰 거니까,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조금 더 나가볼게요. 더 나간다기보다는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도 나는, 그녀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칭의 주어를 쓸 때와 3인칭 단수 주어를 쓸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한 번만 더 보고, 오늘 진짜 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운동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I don't exercise라고 하시면 되고, 밤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뒤에 at night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밤에는 이거는 at night고, 그냥 나는 운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I don't exercise. 나는 운동한다, 이거는 I exercise고요. 밑에 그녀는 운동하지 않는다니까, she, 그쵸, 3인칭 단수니까 doesn't exercise.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이라는 말은 at home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don't와 doesn't가 바뀌는 경우는 그냥 가볍게 살펴봤고, 자, 지금부터는 긍정문과 부정문만 볼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는, 그쵸, I want라고 하시면 되고요. 커피를, 커피는 그냥 커피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ant coffee, 나는 커피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커피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don't 쓰면 되죠. 그래서 I don't want라고 하시면 돼요. I don't want, 그 다음에 커피를 이거니까 커피, 그래서 I don't want coffee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읽어보면, I want coffee, 나는 커피를 원한다. I don't want coffee, 나는 커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서도 귀에 익숙하게, 그 다음에 입으로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는 필요하다, 그쵸. 여기서 이런 문장을 딱 보시고, 나는 필요하다, 이걸 먼저 떠오르시는 게 좋아요. 나는 필요하다, 그쵸, I need라고 하시면 되고요. 돈이니까 money, 그래서 I need money라고 하시면 돼요. 쉽죠? 자, 두 번째는 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I need인데, 나는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부정문. 그래서 I don't need라고 하시면 되고요. 너의 도움, 너의는 you are, 도움은 help. 그래서 you are help라고 하시면 되고, I don't need your help. 나는 네 도움 필요 없어. 이런 표현은 주로 뭔가 누군가 나 도와주려고 할 때, 아니야,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네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냥 이 문장 자체를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주셔도 좋을 만큼 자주 쓰는 문장이에요. I don't need your help. I don't need your help. 이렇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드실 수 있으면 정말 회화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는 즐긴다예요. 우리가 즐긴다라는 단어도 영어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쓰거든요. 즐긴다라는 거는, 그쵸, I enjoy라고 하시면 돼요. I enjoy 컴퓨터 게임을, 컴퓨터 게임은 영어도, 영어로도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래서 I enjoy 컴퓨터 게임, I enjoy 컴퓨터 게임 이렇게 얘기하면 나 컴퓨터 게임 즐겨 이런 뜻이 되고, 한국어로는 즐긴다라는 말보다는 난 컴퓨터 게임 자주 해. 나 컴퓨터 게임 좋아해. 좋아해서 자주 해. 이런 의미로 그냥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즐기지 않는다. 즐기지 않는다는, 그쵸, I don't enjoy 하시면 되죠. I don't enjoy. 나는 즐기지 않아. 수영하는 것을. 그래서 수영은 그냥 swim인데, 보통 난 수영을 즐기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영어에서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영하는 것, 이거는 영어로 swimming이에요. swimming. 여기서 swim 하면, 이거는 수영하다예요. swim, 이거는 수영하다. 그러기 때문에 수영하는 것,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나는 즐기지 않는다, 수영하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즐기지 않는다,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swim이라는 단어 뒤에 ing를 붙여서, I don't enjoy swimming, 이렇게 만들어줬고, 글자 생긴 모양 보면, M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냥 철자는, 이렇게 M이 하나 더 붙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도 설명드릴 게 있긴 한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거에,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볼 부분은, I enjoy 이 부분과, I don't enjoy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거기만 따라오실 수 있으면 돼요. I don't enjoy swimming, 나 수영하는 걸 즐기지 않아요. 나 수영하는 거 안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나는 쇼핑을 간다. 쇼핑을 하는 것과 쇼핑하러 가는 건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쇼핑하러 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I go 라는 표현이 쓰여 있고요. 쇼핑을, 그래서 I go shopping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쓰여요. I go shopping, 쇼핑하러 간다. I go swimming, 수영하러 간다. I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간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저의 연배, 혹은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 연배에서는, 등산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등산 가는 것도 알려드리면, I go hiking, 그래서 하이킹을 등산이라고 외워주시면 좋아요. 뭐, 클라이밍 마운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클라이밍 있죠? 산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클라이밍이라고, 클라이밍이라고 하고요. 그냥 가볍게 도보 여행이잖아요. 산을 도보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 하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go hiking, 이게 등산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go shopping, 나는 쇼핑을 갑니다. 주말에 그러면 on weekends, 주말에 라는 표현은 그냥 on weekends,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아, 노란색으로 된 글씨 있죠? 이것도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I go shopping on weekends, 나는 쇼핑을 갑니다. 주말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밑에 나는 쇼핑을 가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는 don't 쓰면 되죠. 그래서 I don't go shopping, I don't go shopping, 나는 쇼핑을 가지 않아요. 평일에는, 평일에는, 주말에는 이건 on weekends고요. 평일에는, 이라고 하려면 on weekends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go shopping on weekends, I don't go shopping on weekends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나는 TV를 본다. 나는 TV를 본다. 이거는 I watch TV,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우리가 TV 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TV는 다들 보죠. 많이 보냐, 적게 보냐의 차이지 TV를 봐요. 그리고 우리가 취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냥 외워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I watch TV, 나는 TV를 봅니다. 이렇게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시고 밤에 라는 말, 밤에, 이거는 at night. 그래서 I watch TV at night. I watch TV at night, 나는 밤에 TV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 이거는, 그렇죠, I don't watch TV 라고 하면 되죠. I don't watch TV, 밤에는, 그렇죠, at night. I don't watch TV at night. 어렵지 않죠?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나는 아침을 먹는다. 나는 아침을 먹는다. 이것도 배워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I have breakfast. 물론 먹는다 라는 단어, 이 at, I eat breakfast 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 have란 단어를 보통 원어민이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두시라고. have란 단어의 쓰임도 좀 여러분들이 넓게 알아가시라고 제가 have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I have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매일, 그러면 everyday. 매일, everyday, 그렇죠. 그래서 I have breakfast everyday.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순서를 바꾸면 안 되나요? 바꿔도 돼요. everyday, I have breakfast. 이렇게 바꾸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9번이요.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don't 넣으면 되죠. 그래서 I don't have breakfast 라고 하시면 되고 전혀, 부정문의 뒤에 전혀라고 쓰실 때는 at all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have breakfast at all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문을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나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아요. 나는 진짜 커피 안 마셔요.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I don't, 그 다음에 커피 마신다. drink coffee, 그 다음에 뒤에 at all 붙이시면 전혀 커피를 안 마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I don't drink coffee. 난 커피 안 마셔요. 이것과 I don't drink coffee at all 뒤에 at all이 붙으면 전혀 그렇게 안 한다. 항상 부정문 뒤에 붙는 거예요. 지금 don't라는 단어에는 no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not 뒤에 at all이 붙어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정문 뒤에 붙는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 나는 커피를 마신다? 조금 전에 봤죠? I drink coffee. I drink coffee.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커피를 마신다? 이 말은? 그렇죠. drink coffee. 혹은 그냥 커피를 마신다? 이거는 drink coffee.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단어처럼 I drink coffee. 스타벅스에서 어디 어디 에서 쓸 때 at 쓰시면 되고요. at Starbucks. 그래서 I drink coffee at Starbucks. 나는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마셔요. 집에서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예문 만들어 보면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I don't drink coffee. 그렇죠. 집에서 at home. 그렇죠. I don't drink coffee at home. 나는 집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좀 이어서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I drink coffee at Starbucks. But I don't drink coffee at home. 나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요. 근데 집에서는 안 마셔요. 뭐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근사한 회화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회화 문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초보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 원리만 알고 연습만 조금 하면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영상 보고 계시는 거고요. 계속 가볼게요. 나는 카페에서 책을 읽는다. 이거는 나는 책을 읽는다. 그렇죠. I read a book. I read a book. 그렇죠. 나는 책을 읽습니다. 카페에서 어디 어디에서 그냥 애쓰시면 돼요. 그래서 at a cafe, I read a book, at a cafe, I read a book, at a cafe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녀는 책을 읽지 않는다. 처음에 저랑 함께 봤었죠. 주어가 3위층 단수일 때는 don't가 doesn't로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she doesn't read a book. 그렇죠. she doesn't read a book. 버스에서 on a bus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doesn't가 나오는 건 간간이만 넣기로 했어요. 너무 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번 넣어봤습니다. she doesn't read a book. 그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on a bus. 버스에서.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오늘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on a bus. she doesn't read a book. on a bus. 그냥 이해 안 되셔도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넣어두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것도 굉장히 영어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어려운 걸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영어는 너무 어려운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다 알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흰색 부분 있죠. 긍정문과 부정문.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많은 걸 얻어 가시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영어가 빨리 늘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나는 일찍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I get up. 일찍은 only 하시면 돼요. I get up only. 나는 일찍 일어나요. 자 나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I don't get up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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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나는 하루에 세 번 씻는다인데 나는 씻는다 이 말. 그쵸? I wash 라고 하시면 되고 하루에 세 번은 세 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은 뭐죠? three times. 그 다음에 하루는 a day. 그래서 three times a day. 이게 하루에 세 번이에요. 자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 이후로는 다 times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 번 그러면 ten tim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나는 씻지 않는다. 그쵸? I don't wash. I don't wash. 그래서 단어처럼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씻는다. I wash. 난 안 씻는다. I don't wash. 바로 나올 수 있게. 아침에는 in the morning. I don't wash in the morning. 이게 바로 된다면 두 단어 내려놓는 느낌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I don't wash in the morning. 다음이요. 자 우리는 밤마다 싸운다. 우리는 싸운다. we fight. 그쵸? we fight. 우리는 싸웁니다. 밤마다. every night. 밤에 라고 하시려면 at night. 밤마다. 매번 밤마다 반복되는 거는 every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fight every night. 나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I don't fight. 그와는 누구누구와 싸운다 라고 할 때 fight 하고 with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ith him. 그와는. I don't fight with him. 나는 그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 상점은 문을 연다. 그 상점은 스토어예요. 그래서 the store opens. the store opens. 왜 오픈에 s가 붙는지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여기도 the store.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일 때 현재의 영향일 때는 동사에 s나 es가 붙어요. 부정문에서는 don't가 doesn't로 변하고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너무 이해 안 되셔도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the store opens. 그 상점은 문을 엽니다. 평일에 on weekdays. 그쵸. the store opens on weekdays. 만약에 이게 조금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실수로 the store opens on weekdays. 이렇게 s를 떼고 얘기하면 틀리느냐. 물론 따지고 보면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정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못 알아들을 원어민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태클을 거는 거는 오로지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원어민이라도 선생님이거나 내가 정말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에서는 별로 거기에 시비 걸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작은 부분은 틀려도 된다라는 용기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조, 어순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점이 연다, 평일에. 이 순서를 내가 알고 그 순서에 맞게 단어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그 상점은 문을 열지 않는다. 자, the store doesn't open. the store doesn't open. 그 상점은 열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on weekends. 그쵸, the store. 3일씩 단수이기 때문에 doesn't가 왔어요. the store doesn't open on weekends. 주말에는. 자, 그 다음에 그 상점은 12시에 문을 닫아. 문을 닫는다. the store closes. closes. close가 닫다예요. 주거 3일씩 단수이기 때문에 at 붙었고요. the store closes. 밤 12시에, 뭐뭐 몇 시에? 라고 하려면 at 쓰시면 되고 밤 12시는 midnight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the store closes at midnight. 그러면 그 상점은 닫습니다. 밤 12시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보고 계시지만 막상 야, 그 상점 12시에 닫는다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시면 바로 안 떠오르실 거예요. 안 떠오르는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다. 그쵸,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안 해봐서. 맞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시면 돼요. the store closes. 그 상점은 닫습니다. at midnight. 밤 12시에. 자, 그 다음에 그 상점은 밤 10시에는 문을 닫지 않아요? the store doesn't close. 그쵸, doesn't close. 밤 10시에는 at 10이라고 하시면 돼요. 밤이란 느낌 주시려면 pm. 그쵸, at 10pm. 오전은 am, 오후는 pm. 이렇게 숫자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store doesn't close at 10pm. 밤 10시에는 닫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해요. 그쵸,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죠. 사람들은 영어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people. 그쵸, 영어로 말한다. speak english. 그쵸, people speak english. 미국에서는 in america. 그쵸, people speak english in america.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영어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어로 말하지 않아요. we don't speak english. 그쵸, we don't speak english. 한국에서는 in korea. we don't speak english in korea.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나는 평일에 일해요. 나는 일해요. 그쵸, I work. 평일에 on weekdays. 그쵸, 평일에라는 말은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주 등장하니까, 그쵸. 그래서 단어도 굳이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접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암기에 관련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학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매년 아이들이 바뀌어요. 매년 아이들이 바뀌고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새로운 아이들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제가 이름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외우게 되는 애는 저하고 접할 일이 많은 애들 그냥 자주 개 이름을 부르다 보면 예를 들면 너무 떠든다든지 너무 잘한다든지 이래서 자주 이름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개 이름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외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영어 단어도 제가 지금 평일에라는 말을 계속 넣어드리고 있죠.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워지는 거지 굳이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짧은 문장 만들기 연습을 자꾸 많이 해보시는 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좋고 다양한 단어를 외우시라고 제가 제 강의마다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제 강의 꾸준히 따라오시면 단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까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 강의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다. I don't work 주말에는 on weekday 아 여기 쉴 수가 있었네요. on weekends 그렇죠. I don't work on weekends라고 저는 의도를 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쉴 수가 있었습니다. I don't work 밑에 자막 제대로 넣어드릴게요. I don't work on weekends 그렇죠. 나는 주말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나는 버스로 출근한다. 나는 출근한다. 나는 출근한다. I go to work. 그렇죠. I go to work. 버스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버스로 택시로 지하철로 이런 거 하실 때는 by 하고 그냥 단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by bus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go to work by bus. 나는 버스로 출근합니다. 자 나는 출근하지 않아요. I don't go to work. 지하철로 by subway. 그래서 I don't go to work by subwa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매주 월요일 회의합니다. 신입사원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매주 우리 회사는 매주 회의를 해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we have a meeting. 그렇죠. 미팅이 회의예요. 그래서 we have a meeting. 우리는 미팅을 갔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every Monday. 매주 반복되는 건 every 쓰시고 월요일이니까 Monday. 그래서 we have a meeting every Monday.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금요일에는 회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죠. we don't have a meeting. we don't have a meeting. 금요일에는 on Friday. 그렇죠. on Friday. 날짜. 요일 얘기할 때는 보통 앞에 on이 오는데 위에 보면 매주 이런 다른 단어가 올 때는 on이 생략되기도 해요. 그래서 every Monday. 매주 월요일이고 on Friday. 이거는 금요일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일주일에 3번씩 비가 온다. 이 나라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문장 만들어 볼 건데 보세요. 비가 온다. 여기는 비가 온다. 비가 이게 비는 rain이고 온다는 comes니까 the rain comes 이렇게 하나? 물론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어 언어민들은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비가 온다라고 할 때는 그냥 it rains 라고 합니다. it rains 주어 그냥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그냥 별로 의미 없이 해석하지 않는 주어 it라는 걸 놓고 rains 이게 비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rain이라는 단어는 비 라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비가 온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동사로 쓴 거예요. 그리고 it이 그것 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3인칭 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문법적으로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s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it rains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비가 온다. 이거는 it rains 이렇게 외워 가셔도 돼요. 그냥 의미는 몰라 왜 그런지 모르셔도 돼요. 비가 온다. it rains 일주일에 일주일에 3번씩 3번씩은 3 times 일주일은 a week 그렇죠. 그래서 it rains 3 times a wee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it rains에서 그렇죠. 주소가 3인칭 단수니까 don't가 아니고 doesn't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t doesn't rain 하시면 돼요. 그리고 doesn't 해서 이미 3인칭 단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rain에 있던 s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it doesn't rain it doesn't rain 비가 내리지 않아요 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이 나라에는 이 나라는 그러면 in this country it doesn't rain in this country 이렇게 만들면 돼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it doesn't rain 이 나라에는 in this country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눈이 온다. 똑같은 건데 그냥 비를 눈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눈이 온다. 그러면 it snows 라고 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in winter 하시면 됩니다. it snows in winter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아요 it doesn't snow it doesn't snow 단어처럼 읽어주시면 돼요. 여름에는 in summer in summer it doesn't snow in summ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가 변호사라는 것을 아 그는 그가 변호사라는 것을 모른다. 자 이런 문장인데 자 나는 안다. 그러면 I know 그가 의사라는 것을 he is a doctor 그냥 하시면 돼요. 나는 안다. 그는 의사다.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원래는 앞에 that이라는 게 들어가요. that이라는 게 문장 앞에 붙으면 그렇다는 것을 이라는 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he is a doctor 이거는 그는 의사다인데 그 앞에 that을 붙여주면 그가 의사라는 것을 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생략하고 하셔도 생략하고 말해도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 know he is a doctor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꼭 그래도 문법대로 넣어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는 모른다. he doesn't know 그가 변호사라는 것을 that he is a lawyer 스스로가 변호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he doesn't know 그는 몰라요. that 뭘 모르냐면 he is a lawyer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이런 문장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을 만난다. 나는 만난다 친구들을 I meet my friends 친구들이니까 friend 뒤에 s가 붙었습니다. I meet my friends 그래서 friend 하면 친구 한 명이고 friends 하면 여러 명이에요. I meet my friends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납니다. 퇴근 후에 퇴근 후에 라는 말은 after work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meet my friends after work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납니다. 퇴근 후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나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요. I don't meet my friends 그쵸 I don't meet my friends 평일에는 on weekdays 그쵸 나는 평일에는 친구들 안 만나요. 평일에는 일하시느라고 친구들 안 만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I don't meet my friends on weekdays 할 수 있구요. 이번에는 나는 주차를 합니다. 나는 주차를 합니다. I park park 이게 공원인데 동사로 쓰이면 주차하다 예요. I park 집 앞에 우리집 앞에 라는 의미가 있을 거니까 in front of my house 여기서 in front of 가 뭐 뭐 앞에 에요. 그래서 d 앞에 in front of 너 니까 you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집 이니까 in front of my house 우리집 앞에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나는 주차를 하지 않아요. I don't park 여기에 here I don't park here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I park 나는 주차해요. in front of my house 우리집 앞에 그 다음에 I don't park 나는 주차하지 않아요. here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총 50문장 만들어 봤구요. 이 50문장만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익혀 주시면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를 가지고 긍정문 부정문 말씀하시는 거는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감을 잡은 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형으로 나는 주차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보면 비동사 또 긍정부정도 배워볼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볼 거니까 앞에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 걸로 알고 계셔야 진도가 나가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 배우신 거를 까먹어 버리시면 나중에 배우는 게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고 앞에 배운 내용은 꼭 본인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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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